좋아요 누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4번 누르면 삭제해요 좋아요가 삭제되는 거에서 한 번만 눌러야 돼요 레클레이션 좀 해주시죠 제 순서니까 지금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얀 사역자님이 머리를 긁으셨어요 좋습니다 빨리 갑니다 2단계 할까요? 이런 거라고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어떤 마음이니까 궁금합니다 너무 슬퍼요 좋습니다 1대0입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요 스무고객입니다 아시죠? 물건인가요? 먹는 건가요? 이 프로와 연관이 있나요? 어떻게 선배님을 후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가 태현아 처음 맞아봐요 세게 틀린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직접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하나만 더 할까요? 계속하면 안 돼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예상드리고 보시면 지금 들어왔더니 찬양 부르고 계신 줄 알고 뿅망치면서 이무엔 목사님께서 최일호 그대 혹시 번개탄 TV 입사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비싸요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늘 아리아리라고 이런 것만 왜냐하면 같이 다니는 사역이 주로 어르신들 사역이다 보니까 주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리예요 이렇게 튀어주시지 마시고 저 보내려다가 잡으셔서 읽으러 그러신 거잖아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그때 이제 화장실도 밖에 화장실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밖에 화장실하고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행복하기만 해주세요 그럼 저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심하게 당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했고 하니까 저는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락실에 가끔 가면 정말 돈을 많이 뺏겼고요 저는 또 더 놀라운 건 저희 무리가 7, 8명이었던 무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은 초청에서 들으시도록 하고요 와 저 또 와야 돼요? 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otrus게 세우 더럽지 잘못되게 세우시네 contacting fire jadi ública 죄보 나